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득희 교수입니다. 서울아산병원 뇌졸중센터 심포지움 뇌혈관조영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강의를 열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뇌혈관조영실을 개관하는 것이 저의 역할인데요. 오늘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검사인 뇌혈관조영술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신경혈관중재시술에 대한 서론을 열어드리고 이어지는 강의들에서 그 디테일을 들으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뇌혈관조영실에서 검사와 시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먼저 한번 보시죠. 저희 뇌혈관조영실 1번 방입니다. 일반적인 진단용 엑스레이 발생장치가 설치된 검사실과 마찬가지로 납으로 차폐가 되어 있는 방이죠. 수술실과 같은 에이셉틱 에어리어는 아니기 때문에 양압시술이 가동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장면은 일반적인 뇌혈관조영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시듯 총 4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검사자, 검사보조자, 방사선사, 간호사 지금 간호사분은 사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혈관조영검사가 아니라 시술을 하게 되면 대개 보조시술자가 한 명 더 필요해서 총 5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크럽을 하고 일회용 수술복을 착용한 모습은 일반적인 수술실에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크게 다른 점은 이 방사선사분이 입고 있는 이 방호복 즉 납가운을 모두 착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쪽에서 발생하는 엑스레이 산란순으로부터 시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납안경, 납에이프런을 착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두 분이 실제보다 덩치가 좀 커 보이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스크린이나 에어프런 등을 이용해서 차폐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용 중인 장비의 소개용 사진인데요. 두 개의 C-Arm이 있고 테이블, 조정장치, 모니터로 구성이 되어 있죠. C-Arm 하나는 바닥에 고정되어 있고 하나는 천장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엑스레이가 조사되는 방향은 여기 튜브 쪽에서 여기 디텍트 방향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프론탈 뷰, 하나는 라테랄 뷰를 볼 수 있다고 해서 바이플레인 장비라고 부르죠. 조형제를 주입하면서 프론탈, 라테랄 뷰를 동시에 촬영할 수가 있는데 신경, 혈관 중재 시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바이플레인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술을 위한 재료들을 두기 위해서 보조 시술 테이블이 여기 있고요. 환자분이 검사를 위해서 테이블 위에 누워 계신데 이쪽이 머리, 이쪽이 다리 방향입니다. 지금 오른쪽 서예부에 라이트 카몬 페머럴 아트리를 펑츠를 해서 아트리알 쉬스를 삽입해 둔 상태인데요. 이렇게 테이블 구성을 길게 해서 환자분의 대퇴부 높이에 맞춰서 보조 테이블을 놓아서 시술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테타를 원하는 혈관 위치에 삽입을 했고요. 검사자는 촬영 위치를 조정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조형제를 주입하는 장치, 즉 인젝터인데요. 그것을 컨트롤하는 방사선사의 손이 보이죠. 시술 보조자가 조형제 주입 장치, 즉 인젝터와 카테타를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형제 주입 준비가 완료되면 엑스레이 피폭을 피하기 위해서 검사자들이 방 밖이나 납유리로 된 차폐막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검사실 밖까지 나왔는데요. 여기 바깥 조정실 쪽에서 방 안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큰 유리를 통해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해두었는데요. 이 유리는 엑스레이를 차폐할 수 있는 납유리입니다. 조형제가 주입되고 있고 리얼타임으로 혈관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혈관 조형실 전체 모습을 한번 보셨는데요. 오리엔테이션이 어느 정도 서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뇌혈관 조형술 검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TFCA라고 하죠. Transfemoral Cerebral Angiography의 약자죠. 4-Vessel Angiography라고도 하는데 양쪽 ICAgram, 양쪽 Vertebral Arterogram 해서 총 4개의 혈관을 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SA라는 용어도 있죠. Digital Subtraction Angiography의 약자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이 사진은 내경 동맥에 카테타를 두고 조형제를 주입을 하면서 엑스레이를 시리얼하게 촬영을 하면서 얻은 엑스레이 영상 중에 한 장면의 사진이죠. 여기서 조형제가 주입되기 전에 얻은 엑스레이 영상을 소거를 하면 이렇게 조형제로 채워진 혈관 영상만을 추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디지털화해서 얻는다고 해서 디지털 Subtraction Angiography, 즉 DSA라고 하는 거죠. Right ICA Graphy Frontal View고요. Left VA Graphy Lateral View입니다. 우리가 CTA, MRA 등을 이용하면 정맥으로 조형제를 주입하면서도 혈관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 MRA 중에 TOF 기법과 같은 경우에는 조형제 없이도 혈관 영상을 얻을 수 있게는 되었는데요. 여전히 TFCA를 진단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엑스레이 영상이 가지는 뛰어난 영상 해상도를 아직 CTA나 MRA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초당 여러 장의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3차원 혈관 조형술 3D Angiography라는 기술에 힘입어서 매우 큰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영상을 한번 보시죠. 버티브랄 아트리에서 나오는 분지혈관과 동맥류의 관계가 아주 잘 보이죠. 이 경우는 매우 복잡한 뇌 동정맥 기형의 증례인데요. DSA 영상에서도 많은 것이 보이기는 하지만 서로 혈관들이 겹쳐 보여 분석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것을 3차원으로 보여주는 이 영상 덕분에 병변을 더욱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D Angiography는 이처럼 C-Arm이 회전을 하면서 많은 영상을 얻은 뒤에 얻어진 영상을 3차원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얻는데요. 혈관 조형 검사에 있어서 가히 혁명적인 기술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혈관 질환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치료의 타겟을 설정할 때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서 신경 중재 분야에서는 이제 필수불가결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카테타를 혈관 내로 삽입하고 검사해야 할 혈관까지 어떻게 진입을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맥 접근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혈관이 여러가지가 있겠죠.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이 Right Common Femoral Artery라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Right Radial Artery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셀딩 천자법 다들 잘 아시죠? 실제 Femoral Excess 장면 잠깐 보시면 Ingenial Igament 아래 Common Femoral Artery Pulse를 축제하면서 펑처를 하고 시술을 넣고 고정하는 것으로 아트리아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이제 카테타를 삽입하게 되는데요. 시술 보조상 위에 검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많은 기구와 재료가 필요하죠.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프렌치 카테타입니다. 검사하는 혈관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양한 모양을 가진 카테타가 있는데요. 카테타와 함께 삽입에 필요한 가이드 와이어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카테타는 혈관에 따라서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크기와 재질을 가지고 있고 모양도 보시듯이 매우 다양합니다. 뇌혈관 조형술에 사용하고 있는 카테타의 모양을 한번 보시죠. 저희 팀에서는 주로 사프렌치 카테타를 이용한다고 말씀했죠. 이때 단위인 프렌치는 카테타의 외경을 말합니다. 1프렌치는 0.33mm 즉 3프렌치는 외경 1mm인 카테타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 카테타와 가이드 와이어를 조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페몰아트리, 일리아가트리, 어브노미널 에올타를 지나서 아치베슬에서 혈관을 찾아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투시 영상에서 카테타의 움직임의 실제 예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원하는 혈관까지 카테타가 진입이 되면 중형제를 주입을 하면서 영상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4개의 혈관을 순차적으로 선택해서 포베슬 엔지오그래피를 촬영을 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ECA 등 추가적인 촬영을 한다든지 하게 됩니다. 이제 신경중제 시술에 대한 개관을 해야 하겠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팀에서 시행한 시술 내용과 건수를 보시면 총 1300여 건 중에서 뇌동맥류 색전술이 약 60%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뇌혈관 협착증에 대한 스탠트 시술 등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시술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크게 출혈성 질환에 대한 색전술과 허혈성 질환의 재계통술로 대별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출혈성 질환에 대한 뇌혈관 색전술에 대한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전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했는데요. 그 역사도 색전술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선 구소련의 의사 세르비넨코라는 분에 의해서 개발된 분리형 풍선을 이용한 뇌혈관 색전술 Cerebral Embolization Procedure로 시작된 뇌혈관 색전술은 이런 다양한 색전코일이나 접착제인 글루 등 액상 색전 물질도 도입되는 등으로 해서 적응증도 점차 넓어졌기는 했으나 그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다양한 뇌혈관 치료에 있어서 그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색전술 Embolization이라고 하는 치료 기술이 차지하는 나름대로의 임상적인 역할은 분명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뇌동증맥기형이었는데요. 증뇌를 한번 보시면 젊은 여성이었고 갑작스런 두통과 경련으로 촬영한 CT에서 이처럼 출혈이 있었고 CTA에서 이런 혈관 이상이 보여서 TFCA를 실시했습니다. DSA상 Pseudo-Energium을 포함하는 뇌동증맥기형의 소견이 보여서 마이크로카테타로 병병까지 진입을 해서 Liquid Embolic Material로 Abnormal Vascular Regional Embolization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렇게 해서 막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영상에서 보시듯이 액상 색전 물질을 이용해서 수도 에누리즘을 포함한 병변 전체를 색전술로 치료를 할 수 있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한 색전 물질이 Glue라고 했죠. MBCA가 대표적인데요. 최근에는 Onyx라고 하는 접착성이 없는 액상 색전 물질도 개발이 되어서 매우 용이하게 색전술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Liquid Embolic Material이 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독특한 뇌혈관 질환종의 하나가 경막 동증맥루, 두랄 아테리어비네스피슬라라고 하는 질환이 있죠. Onyx를 이용해서 비정상적인 뇌경막의 이상혈관을 막아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경중재 영역에 이렇게 나름대로 역할을 찾아가고 있던 신경중재 영역에 하나의 획을 긋는 큰 기술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탈리아 의사 구글리엘미가 개발한 불리언 코일, 디터치어블 코일 기술입니다. 이들 UCLA 신경중재팀과 처음 개발한 불리언 코일 샘플인데요. 예를 들어 뇌동맥류 색전술을 실시한다고 할 때 코일 삽입의 위치나 크기, 모양 등이 마음에 들 때까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코일이어서 뇌혈관 색전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나 다양한 코일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정례를 한번 보시면 갑작스런 두통으로 응급실에서 촬영한 CTE와 CTA 소견으로 지주막학 출혈이 보이고 여기 동맥류가 보이죠. DSAS도 잘 보입니다만 3D NGO를 촬영해 보니 동맥류의 발생한 위치, 크기, 모양 등이 훨씬 더 잘 보이죠. 코일 색전술을 위해서 미세도관, 마이크로 칸테터를 삽입을 하고 코일을 삽입하는 게 되겠는데요. 순차적으로 코일을 채워나가는 방법으로 색전술을 마무리하고 이후 재출혈 없이 잘 회복되었던 예가 되겠습니다. 1997년 성공적인 초기 임상 경험이 발표된 이래로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기술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서 여러 기술들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가 바로 스탠트입니다. 이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스탠트가 없었다면 색전술을 생각하기 힘들었을 증례인데요. 이와 같이 스탠트가 동맥류 목을 잘 커브리지해 주어서 성공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 전체 동맥류 코일 색전술 시술의 약 50% 가까이에서 스탠트 보조 색전술을 실시하고 있는 등 그 임상적인 역할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뇌혈관용 스탠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는 국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혈관 내 중재 시술 기구와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색전술은 뇌동맥류 치료에 있어서 클립결찰수가 함께 가장 중요한 치료법의 하나로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단순한 색전술의 단계를 넘어서 혈류 전환, 플로우 다이버전을 통해서 동맥류를 치료하는 혈류 전환술과 같이 전혀 새로운 치료법도 도입이 되어서 이제 큰 뇌동맥류 치료도 용이해졌습니다. 플로우 다이버전으로 시술 이후 깨끗하게 폐색되었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막 국내에 새롭게 도입된 새로운 치료법으로서 혈류 제한술, 플로우 디스럭션 기법까지 나왔는데요. 기존의 난치성으로 분류되던 그대 동맥류라든지 분지부의 목이 매우 넓은 동맥류 등 비수술적 치료의 길을 점점 더 크게 열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혈관 내 중재 시술 기법이 나올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앞에서 뇌동맥류 치료에 있어서 스탠트 역할이 지대하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뭐니뭐니 해도 스탠트 역할은 협착증 치료에서의 역할이라고 봐야겠죠. 우측 중대뇌동맥 유증상 협착증이 있었던 분인데요. 풍선으로 넓힌 다음에 이와 같이 생긴 자가 팽창형 스탠트를 이용해서 열기로 계획을 합니다. 관상 동맥 협착에서 사용하는 바룬 익스팬딩 스탠트와 조금 다른 메커니즘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탠트 역할은 같습니다. DSA에서 협착이 잘 보이죠? 우선 풍선 확장을 했는데요. 많이 열렸습니다만 아직도 잔여 협착이 조금 있습니다. 스탠트 설치를 진행했고요. 현재의 개통성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허혈성 뇌졸중에 있어서도 신경중재 시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훨씬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Acute Ischemic Stroke, 급성 허혈성 뇌경색에서 Mechanical Thrombectomy, 기계적 혈전 제거술을 통한 재개통 시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80세의 Acute Stroke 환자분이었었고요. 오른쪽 뇌경동맥 폐색과 동반된 우측 중대뇌 동맥 폐색이 있었고 Diffusion Prophusion Mismatch가 보였습니다. 바로 시술을 진행했고요. 우측 뇌경동맥 폐색이 보이죠? 올라가서 중대뇌 동맥의 혈전 색전증으로 인한 폐색도 보입니다. 이처럼 접근해서 소위 스탠트리버, 스탠트라이크 클럽 리트리버를 이용해서 클라스를 걷어내서 재개통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최근 그 트리트먼트 타임 윈도우가 점점 확장되어서 선택된 케이스에서는 증상 발생 24시간까지도 치료 가능 시간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응급당직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신경중재 시술을 혈관질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혈성 질환에 있어서는 색전술을 이용해서 막아주고 허혈성 질환에 대해서는 재개통 시술을 통해서 열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뇌혈관조형실과 뇌혈관조형검사에 대한 개관을 해드렸고 어떤 시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영역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 하나하나 그 디테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